비운의 여객선 타이테니코의 잔해를 둘러보기 위해서 운영돼 왔던 심해 관광 잠수정이 바다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. 이 잠수정 안에는 영국의 억만장자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호윤 기자입니다. 111년 전 침몰한 타이테니코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을 위해 운영되는 심해 잠수정이 실종됐습니다. 미 해안경비대는 현지시간 18일 오전 잠수정이 물밑으로 내려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지상본부와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. 실종된 잠수정은 최대 96시간 동안 버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실종 지점이 너무 멀고 깊어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미국의 한 해저 탐사업체가 내놓은 타이테니 탐험은 잠수정을 타고 수심 4천 미터 아래로 내려가 선체의 잔해를 살펴보는 것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관광 프로그램엔 1인당 우리 돈 3억 4천만 원이 듭니다. 영국 언론은 실종된 잠수정에 탄 관광객과 승조원 5명 가운데 영국 민간항공사의 회장인 억만장자 해미 씨 하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하딩은 최근 자신의 SNS에 타이테닉 잠수정 탑승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. 구조당국은 정찰용 항공기와 레이더, 수중 음파탐지기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정호윤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정호윤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정호윤입니다. 연합뉴스티비 정호윤입니다. 감사합니다.